안녕하세요 우리강산 야생아입니다. 야생아 꽃님들 우리강산 판매방 영상을 담아드리려고 합니다. 음지식물들 아주 열대식물들 오늘 많습니다. 오늘 꽃 주문하시면 월요일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수찾기 또한 가능하시도 합니다. 2024년 8월 4일 일요일 오전이 아니고 오후입니다. 010-6284-8558번으로 꽃 주문 받고 있습니다. 택배비는 4천원이랍니다. 도서지역은 7천원이랍니다. 여리여리한 아스파라거스 이렇게 거리로 되어 있는 여리여리한 아스파라거스입니다. 모든 꽃은 저희는 입금 순서에 따라 마감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아스파라거스 16,000원이랍니다. 그리고 한이호야 꽃 잘 피는 한이호야 이하이 거리로 이렇게 되어 있는 한이호야 이하이 8,000원입니다. 그리고 노비고무나무 노비고무나무랍니다. 공기정화식물 노비고무나무 이하이들 9,000원 그리고 포전하이트 포전하이트입니다. 하나 있습니다. 포전하이트 이하이 17,000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는 아주 마고야나 나뭇잎 속에 또 나뭇잎이 들어가 있는 이하이들은 마고야나랍니다. 마고야나 이렇게 되어 있는 마고야나 이하이 14,000원입니다. 네드컹고입니다. 네드컹고 아우 얘 볼게 또 올라온 거 봐보세요. 네드색으로 올라오는 네드컹고 하나 있습니다. 12,000원 그리고 이하이는 애목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하이 크로시아 12,000원이랍니다. 그리고 계속 꽃이 피는 100원이야 연중꽃이 피는 100원이야 이하이들 아주 분 아주 좋습니다. 제가 너무 키가 커서 그리고 뚝딱뚝딱 잘라놓았습니다. 이하이들 2,000원 아주 꽃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 지금 아주아주 건강하나 있는데 입장만 그렇습니다. 2,000원 연중표는 105냐? 그리고 이하이들 이렇게 되어 있는 이렇게 보실까요? 시누아타 시누아타랍니다. 이하이들 시누아타 이렇게 되어 있는 시누아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누아타 거북등처럼 되어 있죠? 이하이들 7,000원 시누아타 7,000원입니다. 이하이들 알보몬스테리아 이하이는 또 알보가 아니고요. 얘는 엘로우, 여기가 노란히 변한답니다. 엘로우몬스테리아 이렇게 있는데요. 엘로우몬스테리아 이하이 7만원 정도 가는데 35,000원 했는데요. 제가 여기 지금 이렇게 좀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하이 2만9,000원 하겠습니다. 엘로우몬스테리아 2만9,000원. 그리고 1번 알보몬스테리아 이하이는 1번 알보몬스테리아 이하이는 1번 알보몬스테리아 입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하이들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하이 완전 봐보세요. 아주 최고로 무늬가 좋은 아이랍니다. 1번 알보몬스테리아 이하이 15,000원 이상 가는 아이입니다. 그런데 8만원 했습니다. 8만원입니다. 아주 최강이랍니다. 무늬가 최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모두 무늬가 최강으로 나올 아이 8만원. 그리고 이하이는 2번 알보몬스테리아 2번 알보몬스테리아입니다. 그리고 또 무늬가 현재 나오고 있고요. 한입 더 나오고 있습니다. 2번 알보몬스테리아 4만9,000원이랍니다. 2번 알보몬스테리아 이하이는 4만9,000원. 그리고 이하이들과 무늬가 지금 이하이들은 없습니다. 알보몬스테리아인데요. 무늬가 없어요. 무늬가 없어서 이하이들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하이들 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18,000원. 이하이는 또 얘도 3번이었습니다. 얘는 4번입니다. 4번은 무늬가 조금 있는데요. 조금 있는데 여기도 위에도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하이도 18,000원, 4번 알보몬스테리아 18,000원, 4번 알보몬스테리아 18,000원, 5번이랍니다. 5번 알보몬스테리아 지금 이렇게 생겼는데요. 5번 알보몬스테리아 여기도 또 무늬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이하이 5번 알보몬스테리아 22,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엘로우싱고디움 이하이 15,000원인데 13,000원, 민트아단소니, 민트아단소니, 이하이 민트아단소니, 이렇게 1번, 1번 민트아단소니입니다. 이하이는 13,000원 그대로 하겠습니다. 멕시코서철, 멕시코서철, 아우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이렇게 좋은 아이 처음 보았습니다. 멕시코서철, 이하이 16,000원, 모든 곳은 입금 순서에 따라 마감해드리고 있습니다. 새우초, 새우초랍니다. 새우초, 베란다 정원선 누구나 키우시기 좋은 새우초, 5,000원이랍니다. 그리고 몬스테리아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5번 알보몬스테리아 이하이 22,000원, 4번 알보몬스테리아 무늬가 조금 들어가 있는 아이, 이하이 18,000원, 3번 알보몬스테리아 잘 찢어져 있고, 얘는 제가 문의는 아직 못 찾아봤습니다. 3번 알보몬스테리아 18,000원, 그리고 2번 알보몬스테리아, 2번 알보몬스테리아는 이렇게 문의가 들어갖고 세입도 나오고 있습니다. 49,000원, 그리고 1번 알보몬스테리아, 1번 알보몬스테리아 이하이 20만원 이상 가는 아이입니다. 최강이랍니다. 얘가 7,8개만 더 있으면 50만원, 60만원, 금세 갑니다. 예, 근데 벌써 또 신협 나오고 있습니다. 오, 신협 나와요. 신협 하나만 나오면 가격 확 올라갑니다. 이하이 8만원이랍니다. 1번이랍니다. 옐로우 몬스테리아는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하이 29,000원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 아우, 저는 얘가 너무 예뻐요. 이렇게 되어 있고, 파이퍼 크로커톰, 파이퍼 크로커톰 이하이 25,000원, 떡갈립 이하이 7,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음, 요즘에 정원에 그라스 안 심어준 정원은 거의 없죠. 거의 그라스가 대부분 많이 들어갔는데, 이제 가정집 정원도, 예, 반패스 그라스는 아까 영상으로도 보여드렸는데요. 핑크 물리입니다. 핑크 물리는 얘들 심어놓으시면 잡초 다 잡고요. 그리고, 옆으로 퍼도 가거나 씨앗이 떨어져서 발화된 경우는 아예 없습니다. 핑크 물리 1 플러스 1 해드리고 있지요. 핑크 물리 8개 사시면 8개 더 드려서 만원. 그리고, 흰질문이 역세 이렇게 예쁜 흰질문이 역세 이 아이들 4개 사시면 4개 만원. 그리고, 얼룩말 지브라 이렇게 얼룩말처럼 되어있다 해서 지브라 4개 사시면 4개 더 드려서 8개 만원. 그리고, 제가 보여드렸던 이 아이, 이렇게 된 아이들, 이렇게 되는 아이들. 얘들은 지난해 큰 분으로 해서 10만원 정도 갔던 아이입니다. 봐보세요, 지난해. 내년에 예약합니다. 이렇게 했던 아이들. 10만원 갔던 아이입니다. 이 아이들을. 이렇게 지금 안전 할인해서, 이 아이들. 대중소, 대중소입니다. 큰, 키가 큰 아이는 대. 그리고, 중간은 2m 이상, 소는 1m 이상 됩니다. 미니, 그리고 두 개에 12,000원 이랍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은 추운 지역은 1차 보호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밑등을 뚝 자른 다음, 10월 말정대 밑등을 자른 다음, 비늘만 이렇게 덮어지면 얼룩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 팜파스 그라스 대중소가 있는데요. 두 개에 12,000원, 대 두 개, 중 두 개, 소두 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주, 아주 웅장하고 멋지게 올라오는 팜파스 그라스. 이 아이들도, 아주 꽃대가 아주 30성에도 넘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다 피면 멋있을까요, 이 아이들. 아주, 요즘에는 정원에 이런 그라스들을 많이 싣고 있습니다. 가정집 정원에. 아주 웅장하고 멋있는 팜파스 그라스. 1뿌라스 1에서 12,000원. 저희들 이렇게 지금 다, 모두 다 피우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 대 팜파스 그라스 2개, 12,000원. 중 팜파스 그라스 2개, 12,000원. 소 팜파스 그라스, 12,000원. 이렇습니다. 그리고 키 높이가 대, 3m 이상 되는 아이. 그리고 2m 이상 되는 아이. 그리고 1m 이상 되는 아이입니다. 팜파스 그라스, 봐보세요. 오, 제 손가락보다 더, 더 두껍습니다. 꽃대 하나가. 지금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한 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내년에 이런 작품처럼 아주 멋있는 바티시아 오늘. 이 아이들. 얘는 마당 정원에 심어져 있는 아이들. 이렇게 똑같은 아이들인데. 얘는 마당 지문에 심어져 있어 내년에 5만원 이상 갈 아이들이랍니다. 마당 정원에 심어져 있는 아이들은 판매하지 않고요. 이렇게 아주 멋스럽게 이렇게 키우실 분들. 완전히 이렇게 하게 다리처럼 키우실 분들. 오늘 15,000원. 많은 물량은 없습니다. 흐드레지게 펴 있는 배룡나무. 미니 배룡나무. 12,000원짜리 만원. 이렇게 상목으로 키우실 분들. 말발돌이, 분홍 말발돌이. 온 플러스 온에서 만원 두 개에. 온 플러스 온에서 두 개 만원. 커피나무. 커피나무랍니다. 커피나무. 만원. 산초입니다. 향기 있는 산초. 이 아이들. 만사천원. 그리고 넥스 베고니아랍니다. 넥스 베고니아. 이 아이들 아주 좋습니다. 넥스 베고니아. 만사천원. 스노우 사파이어. 스노우 사파이어. 이렇게 되어 있는 스노우 사파이어. 만원. 오늘은 정말로 음지식물이 정말로 정말 많습니다. 하이트 핑크 셀릭스. 아주 수영 잘 잡아져 있죠. 하이트 핑크 셀릭스. 4월부터 시작일까지 6월까지. 가장 정원에서 아름다운 정원수로 꼽힐 정도로 멋있는 하이트 핑크 셀릭스. 만원. 그리고 수박페페. 수박페페입니다. 이 아이 삼천원. 그리고 거북둥 알로카시아. 거북둥 알로카시아. 이 아이 칠천원인데. 오천원. 그리고 또 이렇게 보시면. 메오리. 메오리이랍니다. 메오리. 이 아이 아주 건강한 메오리. 꽃님들이 또 메오리는 굉장히 좋아하시죠. 메오리. 이 아이. 만 육천원. 그리고 개마옥. 개마옥은 이렇게 되어있는데. 오늘은 개마옥 할인해드리겠습니다. 개마옥 만원. 개마옥 만원. 버킨이랍니다. 버킨. 이렇게 되어있는 버킨. 이 아이들. 만원. 버킨. 그리고 아주 꽃 많이 다글다글 달려있는. 애성불레아. 애성불레아입니다. 향기 최강이랍니다. 만 칠천원. 그리고 일일초. 일일초입니다. 일일초. 이 아이들. 삼천원. 오늘 팜팔스 그라스는 한 분이 이렇게 대중소로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 아이들. 팜팔스 그라스. 아주 2, 3년만 지나면 꽃이 웅장하니 정말로 정말로 많이 올라옵니다. 홍콩야자 오천원. 홍콩야자 오천원. 마타피아 마타피아입니다. 마타피아 4,000원. 그리고 또 이쪽으로 가보실까요. 솔잎도라지. 솔잎도라지. 제가 마당정원에서 오전 영상에는 보여드렸는데요. 아주 계속 꽃이 피고 지고 하는 솔잎도라지. 8개에 만원. 얘는 바늘꽃도 8개에 만원. 버들마펜초 8개에 만원이랍니다. 그리고 엔젤리아 꽃피는 염자. 꽃피는 염자로 이 아이들은 입고 되었습니다. 꽃피는 염자. 그래서 꽃이 빨리 피겠지요. 꽃피는 염자 9,000원. 바로쿠 벤자민. 얘는 만나기 귀한 아이입니다. 곱슬곱슬 곱슬머리 바로쿠 벤자민. 이 아이 6,000원 할인해서. 그리고 펜타스. 이 아이들은 펜타스는 3,000원이라 합니다. 그리고 하트알로카시아. 얘는 하트알로카시아. 이렇게 되어 있는 하트로 되어 있는 하트알로카시아. 만원. 그리고 또 이쪽으로 쓱 넘어가 보시면 분홍말발돌이 안전히 내년에 성목으로 키우실 분들 분홍말발돌이 이 아이 1,1에서 만원. 내년 봄에 아주. 그리고 무늬알로카시아. 무늬알로카시아입니다. 무늬알로카시아 만. 2,000원 벌레잡이입니다. 벌레잡이. 벌레잡이 제비. 벌레잡이 제비. 4,000원. 그리고 제리세이즈. 제리세이즈랍니다. 제리세이즈. 이 아이들. 데이체리세이즈. 4,000원. 얘들 꽃다글따글 많이 피라이들 합니다. 그리고 그루쿠마. 그루쿠마. 이 아이들 3만 2,000원인데요. 2만 2,000원. 얘들은 가족들 잘 늘어난답니다. 그리고 애목대 바닐라수국. 애목대 바닐라수국. 이 아이들. 1만원. 그리고 아주 풍성하게 내년에 꼭 보실 분들. 이 아이들 풍성한 목수국 키우실 분들. 7,000원. 풍성한 목수국. 그리고 새우초. 4,000원. 멕시코 소철. 멕시코 소철. 멕시코 소철이랍니다. 아주 좋은 멕시코 소철. 이 아이들. 완전 좋습니다. 1만 6,000원. 그리고 스토케시아. 스토케시아입니다. 스토케시아. 얘들 1 플러스 1 해서 6,000원. 그리고 랜덤입니다. 핑크. 청 이렇게 꽃이 필건데요. 이 아이들. 1만 1,000원 했던 아이. 애들 5,000원. 그리고 또. 박티시아. 아주 저희 마당 정원에 심어져 있는 아이는 내년에 5만원 정도 가는 아이들도 똑같은 아인데 얘들은 이렇게 분해 심어 놓았답니다. 박티시아 1만 5,000원. 그리고 핑크뮬리입니다. 핑크뮬리. 아주 최고 많이 심죠. 요즘에 가정책 정원에서도 핑크뮬리. 얘는 씨가 떨어져서 발화되거나 일체 그러지 않습니다. 핑크뮬리. 이 아이들 1 플러스 1 해서 8개인데요. 8개 만원인데요. 8 플러스 8 해서 만원. 흰질문이 없세. 마당 정원에 난 같은 느낌이 드는 흰질문이 없세. 이 아이도 8개 만원. 얼룩말 지브라 8개 만원. 그리고 아주 웅장한. 아주 아주 웅장한. 이 아이. 팜파스 그라스. 이렇게 되어 있는 팜파스 그라스. 대중소가 있습니다. 대는 3m. 중은 2m. 소는 1m 정도 되는데요. 추운 지역에서는 이렇게 1차 보호해 주셔도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2개에 12,000원. 아주 팜파스 그라스. 저희 지금 5, 6년 된 거. 30개 정도 꽃대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주 웅장한답니다. 이 아이들 지난해 아주 큰 분에 들어있는 아이들은 10만원씩 나갔습니다. 지난해 한 아이들이랍니다. 이렇게 10만원씩 나갔답니다. 이 아이들. 예상아 꽃님들 오늘도 예쁜 꽃 보시고 힐링이 되셨을까요? 늘 우리강산 인야생아는 예쁜 꽃 영상 담아드리면서 예상아 꽃님들과 늘 판매방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